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 강의를 할 임춘모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또는 자동차 분야는 2018년도 말 기준 등록대수가 2300만대가 되었습니다. 자 등록대수가 2300만대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동사무소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시청에 구청에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법적인 효력 즉 부동산 가치로서 자동차의 모든 그런 권한과 또는 위치가 이제 법적인 의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생산 차량을 보게 되면은 메이커에서 제작이 되는 차량들 자동차들 그리고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이 되는 차량들 이 차량들을 제외한 등록대수가 2300만대다 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이 얘기를 보면 자동차의 대수가 엄청 많이 늘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늘 수가 있고 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구당 두 대꼴로 최소한 두 대꼴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부품만 하더라도 2만 5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 기관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따라서 지박적인 기술이 다 포함이 된 게 자동차다. 그래서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해볼 만한 직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자동차에서 직종과 진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직종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공기업을 보게 되면 교통안전진흥공단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무원 시험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동차 관련된 쪽에 전문적인 자격증 즉 자동차 정비산업기사의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가산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이 거의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산업기사는 전문가 직종으로 들어가는 자격증에 속한다. 그래서 기능사는 입문과정이라면 정작 전문성을 가진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정비산업기사의 자격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메이커 제조에서부터 현대, 기아, GM, 삼성 제작회사죠. 제작회사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AES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엔카 그리고 SK엔카나 또는 아주렌터카 관리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유지가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제차가 막 들어오니까 외제차에 대한 부분이 차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AES망이 구축이 돼야 되죠. 여기에 이와 같은 자동차 전문가 즉 산업기사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정비산업기사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시스템 원리 및 고장 진단 내용을 보면 한 35%가 되죠. 전체 100% 출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시스템의 원리 및 고장 진단이다. 자동차는 2만 5천에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부분 모든 원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시스템의 원리 그리고 고장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 비중이 가장 높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과목별 나오는 출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25%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과목당 2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 25%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비중이 높다. 회차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나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주요문제가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문제는 자꾸 진화가 됩니다. 진화가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 자체를 조금씩 틀어서 나오는 문제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 가능성 있는 문제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25%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어 및 계산 문제, 자동차가 용어에 대한 부분, 시스템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어 그리고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나 용어는 관련돼서 공학적인 부분과 또는 정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어라고 하는 것은 MPI 엔진이다라면 멀티포인트 인젝션 타입이다. ABS다. 그러면 안티럭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ECS다. 일렉트로닉 서스펜션 시스템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 거기에 관련돼서 계산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목별로 한 3문제 내지 4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환경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죠. 따라서 미세먼지를 이걸 잡기 위해서 자동차에 주목받고 있는 배출 개수, COHCNOX 그리고 매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화할 수 있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자동차의 배출 가스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맞춰서 걸맞게 친환경 자동차도 계속 이제 방향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쪽으로 태양열 자동차 쭉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쪽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의 배출 가스 문제 및 친환경 자동차 20%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학습을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배우락의 커리큘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자동차를 처음 입문한 사람이거나 자격은 되는데 산업기사 준비하는데 자동차를 공부하는데 기초적인 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판단의 기초과정이 강의가 편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은 봤는데 또는 공부는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자동차의 기본적인 재원들, 예를 들어서 차고라든지 자동차의 밖에 걸리는 윤중, 윤화중,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에서의 그 거리, 축구, 최쇄전, 반경, 자동차에 관련된 기초적인 그런 재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엔진, 전기, 셋이 중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본론에 들어가서 본 과정에서 이해도가 쉬울 수 있도록 용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초적인 공식이라든지 또한 거기 관련돼서 어떤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산을 할 때의 계산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죠. 아까 과목별로 두 문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까지,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는 계산기 사용을 잘 해야 그래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기초과정에다가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게 기초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자동차의 엔진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요점 정리를 해서 출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엔진 본체다. 그러면 엔진 실린더 블록, 크랭크 샤프트, 실린더 헤드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가솔린 엔진이냐, 디젤 엔진이냐, LPKS 엔진이냐, CNG 엔진이냐 이런 엔진에 대한 종류 또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돼서 설명이 되고 출제될 수 있는 요약된 문제가 여기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세시 문제로 가게 되면 세시 문제에서는 파워트레인,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조향장치, 그리고 제동장치, 서스펜션, 현가장치 그 이외에 전자화된 시스템들, ABS 자동변속기. 자동변속기. 거기에 또 말씀드린 대로 ABS라고 하는 것은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전자화된 부분까지도 이론적으로 풀어서 또 요점 정리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자, 전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도 속하고 또한 세시에도 속한 전기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전기 문제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엔진의 자동차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여기에 전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되고 요약이 될 겁니다. 자, 일반 기계공학, 일반 기계공학 문제가 과목별로 이제 2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일반 기계공학을 보게 되면 일반 기계공학 문제에서 기계 요소, 기계 재료, 공작기계, 그리고 유체역학, 재료역학 해서 다섯 문제의 내용을 일반 기계공학이다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기계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론에서만 이렇게 일반 기계공학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계공학 문제의 이와 같은 과정은 내용에 따라서 과락을 목표로 해서 과락 이상에 대한 점수를 목표로 해서 점수가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겁니다. 이 얘기는 가장 작으면서 규모에 비해서 범위에 비해서 문제의 수가 작다. 그래서 이 과목당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전략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관련해서 과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이를 하면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4년, 과목별로 4년, 최근 4개년도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나갈 겁니다. 이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 문제 중에서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에 관련된 내용에 필요한 내용까지 꺼집어내서 해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 이론과정,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내용으로 배우락의 학습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는데 딱 맞는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게끔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점수배점을 어떤 상태로 목표로 삼을까? 생각을 해보면 엔진, 그리고 셰시, 엔진이나 셰시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목표치기를 좀 높게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맞아도 되지만 100점 마 목표로 가지만 최하 75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 점수 이상은 취득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이 전기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고 기초적인 전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에 대한 배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취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목표를 60점을 잡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기계공학 문제는 아까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겠죠. 여기에 각각에 대한 점수, 20문제, 20문제에서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일반 기계공학 문제, 20문제 중에서 55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11문제를 취득을 목표로 하자, 11문제 내내 12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균 66점 정도가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총 80문제 중에서 합격권에 들려면 몇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48문제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춰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48문제가 60점 점수로 보면 60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60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목별로, 과목별 20문제,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합격권에 든다. 60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48개, 그렇죠? 48개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 60점이 된다. 의미고 그러면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과목에 대한 과락, 과목 과락. 따라서 과락은 4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20문제일 경우, 20문제일 경우에 과목은 얼마가 되느냐? 8개 이상 맞춰야 된다. 8개 이상. 그래서 과락을 면하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필기합격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점수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그리고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과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를 하되 목표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목표치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서 공부하는 내용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내용은 배우락의 교과 커리큘럼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가능할 거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대한 그런 전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우락에 대한 커리큘럼, 과정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우락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필기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도 또한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실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자동차를 시작을 하는 의미로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으로 2차 실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